한국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화제가 된 이후 급격하게 한국 문화, 특히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해 외국인들의 관심이 늘고 있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외국인들이 배경이 된 곳을 찾아서 경험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 당신은 한국 드라마를 보시나요? 어떤 한국 드라마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자세한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데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는 이태원 클래스, 그녀의 사생활, 그리고 힘센 여자 도봉순이야. 나는 2014년부터 K-드라마에 중독되어 학업생활에 조금 소홀했지만 후회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주몽이야. 나는 지금까지 약 40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았는데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피노키오 증후군을 앓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피노키오야. 우울하거나 지루할 때 K-드라마는 나를 치유해 주지.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과 시즌2야. 나는 14살인데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중독됐어. 나는 영혼소생구슬 관련 내용을 다룬 드라마 어피스를 가장 좋아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종일 방에 있을 수 있어. 나는 이산, 기황후, 대장금, 국아에서, 도깨비, 뷰티 인사이드 등의 드라마를 좋아하지. 한국 드라마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는 킹덤과 스카이 캐슬이야.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는 내가 본 첫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신기하고 너무 신나서 1초도 지루하지 않았어. 태양의 후예는 정말 명작이야. 이 드라마를 이틀 동안 보면서 울고 웃국도 울었어. 줄거리가 꽤 탄탄하고 캐릭터들이 너무 매력적이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관객을 사로잡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드라마 도깨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모든 장르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 힘센 여자 도봉수는 내가 항상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지.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지곤 하지. 이종석이 연기한 닥터 이방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일 거야. 별에서 온 그대는 코미디, 로맨스, 서스펜스가 있고 힌드를 포함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해. 나는 한국 드라마에 집착이 생길 정도로 너무 좋아해. 꽃보다 남자는 처음으로 내가 본 한국 드라마이면서 가장 좋아하는 거야. 유명한 한국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은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 단연코 최고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